오늘은 인터넷을 하는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2022년 당시 군인 월급이 200만원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한국 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벌어지 같은 한남군들에게 200을 줄 수 없다 이걸 보는 즉시 남성들 사용하는 육군 커뮤니티로 가서 군바퀴 갈라치기 하는 법 숙달해라. 공익인 척하면서 군벌어지보다 더 빡세게 보호소 요양원에서 일하는데 일의 강도에 비해 받는 월급이 불공평하다 말해라. 산업체 상근인 척해라 마찬가지로 출퇴근 비용도 안 주고 월급도 적게 주는데 군대에서 마라탕이나 처먹는 한남들 200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말해라. 이미 군대 갔다 온 척해라 1년 2년 전 군대 전역했는데 왜 다음 년도부터 200으로 인상하냐고 불공평하다 말해라. 대략 이 정도 전략을 가지고 갈라치기 해서 여론을 반드시 월급 상승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한국 여성들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나 전역한 군인인데 나 공익인데 나 상근인데 라고 말하면서 남성을 조직적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그녀들의 모습. 그리고 그녀들은 전남자지만 fm리즘을 응원합니다. 여성들이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개소리 선동을 하고 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 똑똑한 정상인들이 전남자지만 나는 말은 사실 여자다 라는 말과 똑같다 말하자 군필이라 말하는 여성들. 군번이랑 총기번호 물어보면 아무 말 못하고 그거 알아서 뭐하냐고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는 여성들. 총이나 쏴봤냐 수류탄은 던져봤냐 자신은 해봤다고 으쓱해하는 저 꼬라지가 보이시나요? 총 쏠 때 연발로 300미터 표정 맞추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저 지능 낮은 모습이 한심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조직적인 여성들의 모습은 인터넷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 댓글에 한남인 척 댓글 다는 거 재밌다. 한남인 척 한남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하면 대댓도 못 달고 비추만 존나 들어온다 크크. 익명이니까 까놓고 말하면 인스타에서 도태한남인 척 어그로 끌게 하는 게 취미야. 요즘 인스타에 본문 내용 대충 봐도 남자가 잘못한 내용이면 거기다 내가 일부러 억지로 남자 옹호하는 댓글 달아. 그러면 대대수로 너 같은 새끼 때문에 한남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다 누가 봐도 남자가 잘못한 건데 왜 여자 탓하냐. 같은 댓글 달리는데 남자 욕먹이기 성공이라 너무 재밌음. 이라는 식으로 억지로 남자 욕먹이기 위한 댓글을 달고 다닌다는 여성들의 모습. 그리고 이런 여론 조작이 진심 도움된다 본다는 여성인권 운동가들. 블라인드에서 한남인 척 댓글 달고 있어. 난 유튜브에서 남자인 척 하면서 남자 깐다 남자인 척 존나 쉬운데 헷갈려하는 놈들 많다. 같은 소리를 하면서 대놓고 남성인 척 연기한다는 여자들의 저 말들이 소름돋지 않으신가요? 남성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남성인증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가 없습니다. 여성시대 같은 여초 커뮤니티만이 민증인증까지 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커뮤니티이죠. 한국 여성들은 이런 특성을 이용해 남성 커뮤니티에 잠입해서 쓰레기 같은 글을 쓰고 남성 욕먹이는데 아주 전문가가 되어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인터넷에 보는 남성들의 비이성적인 글들의 대부분은 여성들이 조작하는 글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남성들을 갈라치기 한다 대놓고 말하는 저 모습들. 제가 보여드린 조직적 갈라치기 글은 추천이 693개 박혀있는 여성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여성인권 운동가들의 전략적 갈라치기에 당하지 말고 남성들끼리 똘똘 뭉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성들이 기괴할 정도로 남성들을 갈라치기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대략 이 정도 전략을 가지고 갈라치기 해서 여론을 반드시 여성 쪽으로 몰아와야 한다.